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전 최고,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시장을 포함한 이준석 전 대표, 홍진표 대구시장 징계 일괄 취소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 대표하고 홍시장 당원권 회복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지금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는데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리아 젠틀맨이고 만나보니까 애국자들아. 훌륭한 인품에 참 놀랐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게도 화살을 쐈어요.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했던 말하자면 변화, 통합, 희생 이런 정치적인 명락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근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칭찬해야죠. 갔다 갔더니 아유 그 사람 모습 사람인데요. 이러게 얘기 못하잖아요. 칭찬을 한껏 지켜서야 되고. 그래도 만나리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 그럼요. 왜냐하면 인효한 위원장 자체가 성향 자체가 굉장히 조돌적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이렇게 취재해 본 결과는 굉장히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면 집역에 가시는 분이더라고요. 개인적인 성향이 또 사냥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냥까지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인효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한테 맡겨진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당에 대한 어떤 위기에 대한 수습 그다음에 지지율까지 좀 덧붙여서 한다면 본인은 이름값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뛰어나야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도 본인 칭찬하는데 싫겠어요? 계속 칭찬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구나 라면서 기본적으로 서로의 감정이 나쁘지 않게 시작이 되면 언젠가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노력은 가상하나 저는 봐서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김병민 최고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인효한 혁신위원장 행보에 대해서 당신과는 다른 독자 행보로 보인다. 맞나요? 그 정도로 평가를 하던데?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잠깐 내가 여기서 하나만 하고 말씀하세요. 아니 김병민 최고위원이 늘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과 뭐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유희원 위원장이 만났잖아요. 유승민하고 이준석 대표. 최고위에서 의결했잖아요. 취하했잖아요. 징계. 그럼 당신과 같은 거 아니에요? 약간 전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혁신위가 출범할 때 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1호 혁신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민주당의 혁신위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1호 혁신안 정권을 준 만큼 받아줘야지 마땅한 모양새였다. 국민들이 그래도 원하는 모양새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유승민 의원을 만나보니까 코리아 젠틀맨 사람이 괜찮더라 라고 했는데 제가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쁜 정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에 소속되지 않은 이상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쁜 분들이 없어요. 다 이성적이시고 그리고 똑똑하시고 인격 다 훌륭하세요. 거기다 애국자라는 표현이 됐어요. 다들 애국자시죠. 애국하는 마음 없이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그리고 또 약간 아메리카 스타일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비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 내에 어쨌든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 만큼 당에서도 그분들에게 일부러 화살을 날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분들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처신을 잘하고 계시고 정말 잘 나가고 계시다라고 생각됩니다. 인유한 혁신위가 지금 혁신안이라고 하고 내놓는 것들은 혁신안이 아니에요. 인유한 위원장 개인의 정치행위죠. 혁신안이라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까라는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이를테면 1호 혁신안이라고 하는 사면 문제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간 국민의힘 보니까 윤리위의 규정이 조금 부분명해서 맨날 징계가 상정될 때마다 시끄러웠다. 이거 좀 더 명문화하자. 말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선에서 잡음이 안 나오게끔 제도를 딱 규정해놓자. 사회적 재난이 있는데 골프 치러 가면 이거는 좀 어미 다스리자. 이렇게 딱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논란이 안 생겨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이준석 대표 다 각각 결이 달라요. 뭐냐면 인유한 위원장은 광주 가서 무릎 꿇었잖아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다 립서비스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행보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2호도 마찬가지인데 영남의원들 자꾸 소속권 가라 할 필요 없어요. 공천 제도를 잘 다듬어가지고 도전자가 거기 공정하게 붙어서 해볼 수 있게끔 제도를 다듬으면 돼요. 그런데 그 제도 개선은 하나도 없고 정치 행위만 하고 있다. 이거는 오래 갈 수 있는 혁신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유한 최신안의 최대 수혜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약간 비판적인 얘기지만. 그런데 이제 사실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징계를 받는 과정이 어떤 정치적 견해와 어떤 사안의 충돌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사면, 사면이라는 표현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징계 취소인데요. 그것이 왜 불가피했냐면 혁신위가 뭘 내놓든 어떤 통합의 움직임을 하든 유승민 전 의원을 100번, 1000번을 만나든 결국 언론에서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징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매듭을 풀지 않고 가면 계속 그 안에서 공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풀고 간 것이 저는 되게 현명했다고 봅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거부했죠. 당사자들이 거부했는데 사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고 징계를 풀어주는 것 또한 징계를 한 주최 측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부하고 찬성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혁신위가 이 문제를 그냥 잡음 없이 빨리 풀고 간 효과가 좀 있고요. 아까 2호 혁신위 말씀하셨는데 공천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100% 동의를 하는데 다만 혁신위에서 3일에 발표할 내용에 어떤 구체적인 밑그림이 들어가 있다면 아마 말씀하신 부분을 좀 기대를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보시자면 혁신위가 당신과 분리되어 있냐 하면 따르냐 저는 뭐 제가 정치를 오래 본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들여다봤던 이 당과 어떤 정당의 정치를 보면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면 자가 발전해서 갑니다. 뭐 밤에 만나서 서로 거래하고 주고받고 그게 생각보다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유한은 인유한의 시간이 있고 김기현은 김기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왜 만났느냐 유승민 전 의원에게 주어진 정치의 시간이 그만큼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 이준석 대표에게 주어진 정치의 시간이 많아요. 그 차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에 어쨌든 다시 원내로 진입을 하고 다시 대구나 자신의 기반 지역에서 정치적 재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여러 둘 소지가 매우 높다 생각을 합니다. 토론 중에 올라온 댓글 중에 안철수 의원에게는 좀 안타까운 댓글이랄까요? 이런 게 하나 올라왔어요. 이준석 징계 취소됐는데 안 의원 어쩌나? 이런 얘기가 있고요. 좀 논의를 확장을 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재발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고 상의드리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일환이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활동이 뭐냐. 이게 탈당 후 신당 창당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향해서도 쓴소를 했어요. 국민들이 지금 당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불만은 딴 데 있다. 왜 당에다 쓴 약을 먹이냐. 정확히 용산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자 동작이 어렵다. 그러면서 만남을 거절해버렸거든요. 제가 늘 했던 얘기예요. 혁신위의 진단 자체가 틀렸죠. 방향이. 왜 국민의힘 내부를 개혁합니까? 광소구청의 참패의 원인은. 문제는 용산이었어요. 용산과 국민의힘의 관계 부분은 당용 관계를 정리를 하는 그런 혁신안이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대사면 얘기를 하고요. 당사자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인유한 혁신위는 그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의 시간과 인유한 위원장의 정치의 시간과 유승민 전 대표의 정치의 시간 얘기하는데 가장 급한 정치의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 스스로도 지금 보면 이준석과 유승민을 잡지 않으면요. 이 부분에 내년 총선은 어려워요. 하나 밖으로 이준석과 유승민이 나와서 신당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리 용을 써도요.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이 힘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유승민에 대한 사명까지 던지면서 계속 만나면서 읍소를 하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것은 이준석도 국민의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보수가 내년 총선에 이겨야만 본인도 대선을 꿈꾸든 이번에 입성을 꿈꾸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던 것이죠. 국민의힘이 변하고 지지율이 올라갈 거를 기다려서 본인이 합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하는데 김기현 이기체제가 왔네요. 여전히 용산의 지배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왔다. 그게 12월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결국에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 본인의 결단의 시간이 왔다고 보는 것이고 그게 본인한테는 즐거움이 아니라 아니면 고육지책의 결단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행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힘겨루기 하는 거 아니에요? 김인수 대변인. 일단 제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서구청장, 제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를 계속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건 본인들의 생각이에요. 대통령 때문에 선거 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섣불른 판단을 하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잘못 나온다를 계속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게 여론조사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1위는 경제예요. 그럼 저는 경제 문제일 것이라고 했는데 경제가 19%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독단은 1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재미있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문재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2위가 대통령의 독단 9%예요. 어떤 정권이나 대통령의 독단이 약 10% 안팎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일단 있다. 첫 번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하은기 부대변인님 말씀 잠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되게 동감을 하거든요. 제가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발전 제언으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혁신이에선 진짜로 혁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연하야나 할 거 없이 총선을 압도가 항상 혁신이가 발족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총선용 혁신이가 나오는데 그걸로서는 지금 우리 혁신이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언드리는 것은 몇 군데에서 제언을 했었습니다마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혁신이를 만들어라. 그러면 진짜로 필요한 정책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민생을 위한 정책이 정말로 농도 깊게 그리고 세밀하게 다음 총선까지 나올 수 있다. 3, 4년을 공을 들이면. 그리고 여기 인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전라도 몇 명, 경상도 몇 명,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 아니라 혁신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 겉에 포장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노력한다면 진짜로 대한민국 정치가 한 걸음 반점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부대변인하고 윤대표가 2분씩 드릴게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시고 혁신이라는 건 평소에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잘될 때 더 해야 되는 거고 보통 우리 정치권에서 혁신이라는 걸 항상 핑계로 만들거든요. 민주당 뭐 또 얘기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의 혁신이 만들어졌는데 계기가 뭐였냐면 호인사태, 돈봉투사태 터지니까 국민적 비난, 비판을 받고 난 뒤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앞뒤가 안 맞아요. 호인사태, 돈봉투사태 터졌으면 그거 조사하면 돼요.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혁신이 만들었어요. 조사기구를 만들기 싫으니까 혁신이 만들어서 하는 척 했던 거거든요. 민주당도. 국민의힘은 뭐냐. 당선 보궐선거 패배하고 난 뒤에 그거 계기로 만들었잖아요. 보궐선거 패배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가.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비대위 만들기 싫으니까 이거를 혁신이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단 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가고 있는 핑계 혁신이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창당 안 할 겁니다. 이 사람 움직이는 게 창당할 사람 움직임이 아니에요. 창당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양향자 전 의원이라든지 보면 사람 만나고 사람 붙이는 행동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냥 당에 대한 공격 혹은 비판 이것만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탈당할 사람 움직임이에요. 창당하는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움직임이에요. 아니 탈당한다고 해서 꼭 창당으로 이어진 건 아니니까. 창당이라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약간 뻥카 혹은 몸카 부풀리기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가 혁신이라든지 국민의힘에다가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청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나 대통령께서 좀 들어볼 필요는 있다. 특히 그 얼마 전에 어제께 쓴 경향신문 칼럼 같은 거는 아주 신날하더라고요. 저도 읽어봤어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윤 대표. 이준석 대표가 정말 자신의 의견을 경청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인지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제발 걷어차주길 바라는 입장인지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진실되게 당이 바뀌길 바라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좀 속된 말로 폭력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저렇게 계속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메시지가 정말 날카로워지고 때로는 좀 방송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표현까지 쓴다는 것은 결국은 걷어차주길 바라는 속내가 저는 좀 보이고요. 김종인 위원장 만나는 거 전화로 해도 되고 몰래 만나도 되죠. 왜 공개적으로 만났겠습니까? 장고하고 숙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죠. 참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100% 동의해요. 창당할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고 보는 게 내가 집을 나서는 것과 새 집을 짓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새 집을 짓는 순간 그 사람은 또 하나의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성공해야 되는 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노원병을 안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안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대구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혈혈을 다니신 동키호테처럼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